하이 랜디! 마니입니다! 따니! 와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역대급 헤어드로블 언박싱 영상입니다. 오늘은 광고를 빙자한 헤어드로블 사진 채우기 영상입니다. 여러분, T. 우즈라고 무려 아마존 직구를 무료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우즈패스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랜디 분이 인스타 DM으로 헤어드로블 영상을 보시고 이 우즈패스를 써보라고 한번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도 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구경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T. 우즈에서 직접 문의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께 정식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먼저 설명하자면 T. 우즈의 우즈패스는 구독형 서비스인데 우즈패스 올과 우즈패스 미니 이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11번가 아마존 해외 직구 무료 배송에 또 5천원 할인 쿠폰 2매 혜택이 있어요. 또 더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랑 이 영문 아마존 사이트랑 구매 가능한 품목이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헤어드로블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헤어드로블 5랑 6를 엄청 저렴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침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라서 아마존 우즈패스 전용 카드사 할인으로 이제 만원 추가 할인까지 받아서 구매를 10개 먼저 했었는데요. 그 뒤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헤어드로블이 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제 유튜브 댓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헤어드로블이 지금 8천원에 11번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10개가 안 도착한 상태였지만 못 참고 10개를 거질러버렸습니다. 20개를 오늘 언박싱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한글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카드결제가 가능해서 영문 아마존 사이트보다 이용이 훨씬 간편해요. 저도 종종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장난감들 여기서 발굴해볼까 합니다. 5랑 6가 있었는데 왜 5로 했냐면 5가 더 종류가 많았고요. 심지어 중복도 나왔었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요걸로 한번 오늘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에서 요렇게 4명의 아이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쉬웠던 게 다 이제 마스컬레이드 가면무도회 버전의 아이들이 나왔어서 이프터스쿨이라고 반가우 버전 그 버전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최애 스카일라 버전이 나왔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또 어떻게 귀여운 애들이 나올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20개나 해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짜잔! 또 가면무도회야. 스포 봉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짠! 가면이에요. 오! 뭔가 고양이가 생각나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나온 것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데요? 짠! 아 스탠드다. 아! 어! 칼리다 칼리! 여러분 이 봉지가 스포 봉지입니다. 칼리가 나왔어요. 근데 칼리 이번에 진짜 예쁘다. 약간 이집트 여왕 느낌이죠? 제가 이집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와! 신발 디테일 보세요. 진짜 예쁜데? 칼리 브릿지.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맞네요. 사람 어린 아이들이 직접 핀을 꽂고 다니라고 나온 브릿지 헤어핀입니다. 칼리! 짜잔! 와우! 진짜 예뻐! 야 미쳤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예뻐요. 가면무도회 배경 있고 이 의상 디테일도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이고 이번 칼리도 제 최애의 칼리 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카탈로그를 보시면 짠! 맞아 맞아. 이제 가면무도회 버전. 여기가 방과 후 버전. 캐시 슈퍼레어고요. 그리고 레어는 아 여긴 레어가 또 한 명밖에 없었네? 여기 에밀리, 디모노를 입고 있는 에밀리가 레어인데 레어 또 안 나오겠는데? 뭐 레어에 큰 기대는 품지 않고 저는 노아를 그때 못 뽑았었어요. 노아토그라피 너무 귀엽죠? 노아토그라피랑 쏘 나인티즈 노아 얘도 너무 귀여워. 둘 중에 한 명 나왔으면 좋겠고 못 뽑았던 새로운 신캐 피비 얘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세이지 얘도 신캐인데 못 가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아직 없는 셀리도 못 가져서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복만 아니면 헤어더러브는 꽝이 없다. 오늘 사실 중복 나오는 거는 제가 킵해놨다가 나중에 또 와니랜드 이벤트 할 때 끼겨서 뿌릴 예정입니다. 짜잔! 스포 감염 무도회야! 스포가 있었으니까 요거랑 요거 먼저 까보겠습니다. 오! 오! 노아! 노아! 여러분 노아! 아 나 이거 먼저 까면 안 되겠다. 나 알아보네. 봐봐 봐봐. 노아잖아. 노아는 감염 무도회도 스니커즈를 신고 가는 센스? 짜잔! 와! 와! 노아다! 뭐죠? 이 무슨 컨셉이죠? 그래 90년대 패션이 썩 멋있지는 않긴 했지. 왜 아쉬운가 했더니 노아의 머리 색깔을 좋아하는데 브릿지가 애매하게 지금 섞여 있어. 예쁜 머리 색깔을 혼란스럽게 만든 느낌? 일러스트가 진짜 귀엽죠? 아 이거는 노아의 스티커도 귀엽다. 이거는 예쁜데? 체크무늬 브릿지. 이러다 진짜 또 감염 무도회만 나오는 거 아니여? 오! 드디어 여러분 애프터스쿨 퍼니 나왔습니다. 2년부터 갈게요 이제 그냥. 하나 둘 셋! 와! 오! 피비다! 피비 피비! 와 어떡해 대박 너무 예뻐. 첫 피비입니다. 와! 이 앞머리 대체 프롬 퀸 같지 않아요? 프롬 퀸? 이 일러스트는 뭔가 좀 더 피치 색깔이었거든요. 약간 그 색감이려나 했는데 살짝 인디 핑크가 도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의 피비가 나왔습니다. 옆으로 묶은 머리네. 여기는 선글라스가 나오나 봐요. 완전 귀여워. 키스 무늬가 있는 브릿지. 귀여운 입술 무늬 신발. 이렇게 저의 첫 애프터스쿨 펌 피비가 나왔습니다. 오! 이번에도 애프터스쿨이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와! 오! 깜짝이야. 노아인 줄 알았어. 우와! 와! 이거 뭐야 머리 봐. 어떡해. 너무 사랑스러워. 아 하모니구나. 뽀글뽀글한 머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긴 한데 얘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하니까. 와우! 이거 하모니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페어더러블에서. 제대로 완전 모자를 쓸 수 있게 만들었네요. 너무 좋다. 근데 얘는 이름도 애프터스쿨인데 뭔가 진짜 약간 애프터스쿨 아이돌 생각나지 않아요? 하모니 진짜 일러스트랑 완전 비슷하게 나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최애가 누구신가요? 고르기 힘든데? 브릿지 이렇게. 귀여운 부츠 신발. 원래 레오 아니었을까요 얘가? 내가 만약에 10개만 샀으면 벌써 반은 오픈한 거죠. 중복도 안 나오고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편이었네요. 갑니다! 짜짱! 대박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얘 셀리만 나오면 제 목표 달성입니다. 너무 예뻐 어떡해 이 머리 보세요 미쳤다. 세이지! 제가 또 녹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와 세이지 머리 진짜 예쁘다. 나 세이지 머리가 예쁠 것 같았어. 장미 신발. 와 이거 신캐 편애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 셀리만 나오면 저 이제 모든 캐릭터 다 있어요 헤어드러블. 여태까지 없던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짜잔! 그럼 저 스포당했어요. 나 이제 여기 안 열어봐야겠다. 짜잔! 와 진짜 예뻐. 와 미쳤다. 잠깐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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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머리 왜 머리.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안 빠져. 머리 거의 무슨. 키보다 커요 머리가.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거의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 어 잠깐만! 아 네일 난 줄 알았는데. 셀리야! 여러분! 셀리예요. 나 못 알아봤어 셀리라는 거를. 내 전 셀리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개성 엄청 뚜렷한 거 너무 좋아요. 옷도 진짜 특이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라색 신발이 나왔고 신 캐릭터랑 없던 캐릭터가 다 나오는 건 이거는 헤어더러블 신이 도와준 거 아닐까? 헤어더러블 신님 이제 레어를. 빨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아 귀여워 미쳤다. 어떡해 여러분. 너무 귀여워. 스팀펑크 그런 가면이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고 오 얘는 거의 무슨 레어급으로 가면 디테일이 엄청 예쁜데? 우산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모든 헤어더러블 캐릭터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떡해 이거 언제 다 까지? 이런 게 바로 행복한 비뇨형일까? 짠. 너무 운이 좋다고 싶긴 했어요. 이거 여러분께 선물 드릴 건데 이렇게라도 까놔야지. 아이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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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진짜 귀여워. 레인이다 레인이 여러분. 얼굴 옆에 도넛을 달고 있는데 근데 너무 예쁘다. 머리 양갈래이 레인보우 머리 진짜 예쁘다. 페스티벌 버전도 나왔었는데 이 애프터스쿨 버전이 진짜 귀엽네요. 삐에로 같기도 한데 브릿지. 아이템 소품 하나씩 나오나봐요. 이거 가방 디테일 너무 예쁘죠? 애프터스쿨 펀 레인이가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아직도 반도 못 뜯었어요. 짜잔. 너무 귀여워. 스카일라. 미쳤다. 아니 옷 보세요. 아니 머리 벗.. 아니.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일러스트.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정말 순진무구한 표정이야. 프레셀 가방.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짜 귀여워. 여러분 진짜 멜 수가 있어요. 아하하.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스카일라. 진짜 예쁘다. 부츠까지. 약간 근데 머리가 귀엽다고는 했지만 조금. 이게 뭔가 싶기는 해요. 옷과 스타일이 귀여우니까. 오케이 입니다. 빠리. 드디어 반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복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세네 개는 나오려나 싶었는데. 어? 잠깐만. 삐비 머리 색깔인데? 하나 둘 짜잔. 와아아아. 와아아아. 빠리. 내가 방금 중복 일기를 해서. 아 근데 내 삐비 앞머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원래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한 갈래가 정상이네. 다음에 선불로. 자 이렇게 딱 반 오픈했습니다. 제 1차 목표는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티비가 저를 너무 사랑하네요. 다리. 중복 이혼송은 너무 했어요. 애프터스쿨. 하나 둘 셋. 잠깐만. 제가 아까 너무너무 귀여워했던 스카일라. 데려가시는 분이 예뻐해 주시길. 제가 예상한 중복은 4개였거든요. 근데 벌써 중복이 4개가 나와버렸어요. 짜잔. 머리 셀리머리인데. 셀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애프터스쿨이랑 마스컬레이드 셀리가 다 나왔어요. 진짜 특이해. 보세요. 이 앞머리는 일단 이쪽으로 가있고요. 그다음에 밑머리는 또 왼쪽으로 가있고요. 파란색 머리를 또 양갈래를 묶어놨어요. 이것이 예술가의 머리인가? 약간 크로엘라 같은 그런 느낌? 옷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약간 고려청자 같은 느낌? 셀리 이번에 문양이 진짜 예쁘다. 아! 아니 진짜 고려청자인데? 항아리가 왜 소품으로 나오죠? 신발 짱 귀여워. 이번 셀리 착장 너무 예쁘다. 셀리. 오 이 고려청자 프린트. 벨라다 벨라. 벨라 머스컬레이드 버전을 뽑았었는데 이번에 애프터스쿨 버전이 또 나왔네요. 오 잠깐만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안에 쪽에 브릿지가 있어서 브릿지로 머리 위에 무한 팔자 리본을 만들었어요. 삐친 거 너무 신경 쓰여요. 모던한 브릿지. 그런데 딱 봐도 뭔가 마술사 느낌이네. 짠! 마술사 모자.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 이거. 요정 날개 달린 부츠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짠!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어떡해. 때까지 시크릿을 한 번도 못 뽑을 수 있어. 춤복 안에게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어떡해 웬일이야 제가 진짜 근데 헤어드러블 중복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나오네요 많이 사면은 중복의 확률이 너무 높아져 설마 열 개야 중복은 아니겠지 어쩜 좋아 여러분 너무 한 시리즈 많이 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웬일이야 마지막까지 중복이면 이건 진짜 20개 중에 반이 중복이다? 그럼 진짜 레전드 하나 둘 셋 오 다행이다 아 너무 예쁘다 네일라 아니에요? 오 진짜 예뻐 오 다행이야 오 근데 난 여기까지가 진짜 귀여운 거 같은데 이 지그재그한 머리 보세요 통광 브릿지 장난 아니다 오 화모니 가면 보세요 특이한 컨셉으로 많이 했네 우와 귀여운 루즈석스 이렇게 귀여운 하모니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중복이 아닌가 나와서 다행이다 일단 느낀 점은 많이 구매하면 중복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지네요 또 중복이 많이 나온 거는 여러분께 나눔을 많이 하라는 헤어드러블 신의 개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러블 레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편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그래도 진짜 너무 마음이 품족해지는 풀샷 아닙니까? 목표했었던 신 캐릭터 세이지랑 티비랑 그리고 없었던 셀리 이렇게 두 명의 셀리까지 나와서 저는 이번 시리즈로 모든 헤어드러블 전 캐릭터를 최종하게 되었습니다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언제 품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주패스와 함께라면 지금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무리 전에 우주패스의 추가적인 혜택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아마존 무료배송과 할인쿠폰뿐만 아니라 11번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SK페이 3000포인트도 제공되고요 또 제가 이용한 우주패스올은 구글원 100기가 멤버십도 기본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제휴브랜드도 한 가지 선택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와 제휴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선택해서 할인쿠폰 혜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월 9,900원의 우주패스올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우주패스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란을 추가로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우주패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마니랜드 구독자 선착순 1000분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헤어드로벌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로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